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해서 100일 해라고 부르는 호흡기 감염병이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염이 쉽게 되고 또 폐렴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아이가 예방접종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며칠째 기침이 멎지 않은 아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열이 나고 계속 기침하면 보통 감기나 독감을 생각하는데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100일에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올해 주간 평균 확진자가 1.8명인데 최근 5주간 평균이 8.6명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 수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여전히 적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3.3배나 됩니다. 특히 확진자의 70%가 12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실제 환자 수가 더 많을 거라는 우려도 큽니다. 심한 기침으로 인해 침방울이 여기저기 튀어 쉽게 전염되는데 정작 100일의 검사를 따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밀집된 공간에서 급격히 퍼지고 가족 간 감염 확률은 85%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원화 등 20명 넘게 확진된 사례도 있습니다. 입원한 단계에서 검사하다 보니까 100일에 우연히 발견됐고 보건당국이 각 조사를 해보니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서 많은 환자가 발견된 상태고요. 100일의 백신 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12세까지 총 6번에 걸쳐 이뤄지는데 특히 백신을 맞지 않은 영아는 폐렴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 제때 접종받는 게 중요합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